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중심이 된 정치개협연합이 아닌 갑자기 방향을 틀었죠. 진보징역 비례연합 플랫폼인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을 했습니다. 당명도 오늘 결정을 했는데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자매정당 관계라면 결국엔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연관성 있는 앞단어를 같이 쓰게 된 거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협연합에 지속적으로 통합을 요청하고 설득해왔지만 끝내 통합이 불발돼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비례연합당이 함께하는 소수정당, 현재로서는 가자평화인권당이 2016년 3월 21일에 등록을 했는데 나머지 3개 당은 올해 들어서 결국엔 이제 선거 개혁, 개헌 이후에 만들어진 당들입니다. 기본소득당, 가자환경당, 시대전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4개 정당 중에 3개 정당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당들입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슨 당인지 모르시겠죠. 어떤 정치이념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데 사실상 그래서 민주당의 비례정당이면서 위례유성정당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판이면 비판이고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것도 이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여하튼 이제 비판을 받을 만큼 받고 출발점을 같은 데서 시작을 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비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충분히 수용하고 가겠다는 의지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과 신리 중에 신리를 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은 어쩔 수 없죠.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만든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도 어쨌든 거기도 그 기본적인 선거법 개정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양쪽 다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그 불출마하는 의원들을 영입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가 비판이 또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비판을 수용하고 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이지고요. 총선에서 어쨌든 더 많은 의석을 가져오지 못하면 국정 후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위감. 두 번째는 보수 진영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을 때 국회 의장을 포함한 중요한 국회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절박감 이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하기로 한 정당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최근에 만든 정당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아픈 부분이긴 해요. 정의당이나 아니면 민생당이나 기존의 정당들이 함께 했다고 하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정당들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최근에 만들어진 소수 정당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보 진영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결국은 민주당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과는 총선으로 보여지게 될 테고 항상 정치권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정략적 판단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결과만 남는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기업 연합과 함께하지 못한 그 배경에 대해서의 의부심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이제 어떤 해석이 있느냐 결국에는 의석을 나눠야 되는 상황으로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의하기가 비교적 쉬운 당들과 일단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기 편한 것을 플랫폼으로 선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주도 세력을 보게 되면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조국 전 장관 수호를 앞장서서 외쳤던 시민단체와 그런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정치기업 연합 같은 경우는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요.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들, 재야 원로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민주당의 주도권으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 훨씬 더 껄끄럽겠죠. 그리고 녹색당이나 민중당 등이 참여하게 되면 그들의 의석이나 정책, 공약을 보장해주는 문제도 상당한 애로사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한목소리를 내면 문제와 잠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꺼리는 공약들이 분명히 민주당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비례대표 순번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시민을 위하여 포함된 정당들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평론을 3년째 해오고 있는 저도 처음 보는 정당들이 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석씩만 배분해도 큰 잡음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렇다면 실제로 6번부터 10번까지의 빈 공간은 시민사회에서 다시금 추천을 받아 후보를 배정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미는 후보들이 여기에 자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개가 훨씬 더 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보아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웠던 원칙은 군소정당을 배려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번에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함으로써 신뢰를 취하게 되는 대신에 여러 군소정당, 그동안 국민들에게 비교적 익숙했던 녹색당과 같은 정당을 외면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은 피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원예 정당들에게도 아직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의당과는 합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말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항상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문제가 불거지긴 하는데 이념 성소수자 문제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녹색당이나 민중당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통합진보당을 잇고 있는 민중당이고 성소수자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여지가 있는 건데요. 15일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원예 정당들의 다양한 가치들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뭐 지금 확대 해석을 당에서는 꺼려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당은 의견이 존중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또 이제 반대의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뒤집었다 이렇게 비판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속내나 당의 입장이라보다는 그 기존에 있던 생각들이 은연 중에 나와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나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을 지금 사실 주장하고 있잖아요. 진보 정당이라고 그렇다면 소수자의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는 게 원래 진보가 가지는 가치인 것이고요. 처음에 윤호중 사무총장 과거 발언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만들 때 우리는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다름의 주요한 이유가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었어요.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이 본사고 미래한국당이 자회사인 연결 구조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이 주도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들은 10번부터 17번까지 뒤로 배정하고 앞번호에는 그동안 녹색당부터 시작해서 미래당 이런 다양한 정당들의 원내 진출을 돕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한국당과는 다릅니다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민중당이나 녹색당 다른 또 정당들, 정치개혁연합을 배제하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민주당 주도권으로 물론 어느 정도 몇 석 정도는 시민사회에 양보하겠지만 구조로 봤을 때 사실상 미래한국당과 별 차이 없는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이런 발언까지 함으로써 오늘 녹색당에서도 항의 성명이 나왔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비판을 했고 민생당도 이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범진보 진영 전체의 어떤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념 종교 성소수자 이런 것들이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고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소모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고 싶어도 이 발언 자체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소모적 논쟁으로 비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받아들였을 때 총선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폭풍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소수자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비례후보로 들어오시면 들어오게 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통합당, 통합당이나 야당은 그걸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중도 진영이 있는 분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표를 일정 부분 또 잃게 되는 요소 작용할 거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총선판에서 어떤 그러니까 개사를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소모적 논쟁이라고 된다고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라기보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관심을 갖는다고 봐요 결국에 찬반이 극명하고 그렇죠 쉽게 의견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중립에 있는 분, 중도에 있는 분들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로잡려가 중요하잖아요 총선에서는 그러면 왜냐하면 상대방과 경쟁을 하면서 누군가가 이기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소모적 논쟁이 되거나 정치 쟁점화되버리면 이 문제가 총선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는 극명하게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이 문제를 중요한 정치 이슈화하거나 선거 이슈화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총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 또 하나 민중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노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정치적 이념성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공격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결국 저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했던 말은 선거에서 이 부분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민주당이 있는 저나 민주당이 있는 분들이나 저는 민주당이 아닙니다만 갖고 있는 가치와 선거에서 생각하는 선거판에서 영향을 미칠 요소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하는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큰 틀에서 이분들을 수용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만약에 비례후보로 앞본에 배치가 됐을 때 그것이 총선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현실적 상황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이 아닌 더불어시민당 뭐 하도 이름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보다 이제는 막상 투표용지에서 한순이라도 위에 있어야 된다 물론 뭐 이름의 연속성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실제로 선거에서는 그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통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지금 미래한국당이 현역 의원이 5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으로는 1명이 많은 6명이 돼야 되고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또 추가적인 영입이 현역 의원이 있다면 그보다는 최소 1석이 많아야 되는데 뭐 의석이 없는 비례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나다 순번으로 정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축구 경기의 경우에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의석수가 같으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디귿으로 미음보다 좀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 배치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이것까지 따져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자 이렇게 붙여놓고 정당명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기영리은 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현역 의원이 없거나 그 전에 선거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투표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결국 뒷변으로 밀리게 되고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하니가 그렇게 저는 이름을 붙였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해찬 지금 대표가 다른 불출마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도 불출마하신 분 몇 분이 다섯 분 정도 가 계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번호에서 앞번호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역 의원이 많을수록 번호를 앞번호에 받을 수 있고 또 이게 번호를 앞번호에 받는 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래한국당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비판은 받아야 됩니다 그건 저는 불가피하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받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표가 없어지면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몇 명이 갈지 모르겠어요 또 가는 분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런 일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의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불출마하지만 물론 당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본인의 정치 이미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서 몇 명이 갈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꼼수 비판 꼼수 눈에는 눈 눈에 이에는 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의석 구워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과연 몇 명이 갈지는 미지수겠죠 비례대표 숭번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에 더불어 시민당이 한 16석 정도를 바라본다면 후순위 예니 7명은 민주당에서 배치를 한다고 치고 앞서 소수정당 너대석을 한 자리씩 배치한다면 말 그대로 중단 인사들은 새로 영입을 할 것인가 누구로 경정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렇죠 사실 5번 이후 내지는 6번 이후에 4, 5명 정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지금 더불어 시민당에서는 공모와 영입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나 친문시민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초동 촛불집회의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배정을 받을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민 공보를 거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밀어준 후보가 투표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배정받게 되겠죠 그러한 심리적 효과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을 위하려는 플랫폼을 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국민들이 봤을 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직계위성정당이나 마찬가지인데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미래한국당의 꼼수보다 더 심한 꼼수로 보여질 위험성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민을 위하여 내부의 비례 순번 조정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거물급 인사들이 많이 합류하고 있어요 사표를 낸 최강욱 전 비서관이 합류했죠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 같은 경우도 합류를 했습니다 굵직한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의 받아야 될 표가 열린민주당으로 분살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내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예를 들면 15번이나 16번에 있는 분들이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묘하게 이름도 자칫하면 나눠질 수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초동 집회에 참석했던 당성 친문 지지자들은 지금 열린민주당 쪽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시민당 내의 교통정리보다 열린민주당과의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민주당의 총선 비례대표 전략에서 급선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 이상이다 이렇게 예상까지 내고 있는 상황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정의당이 끝까지 참여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굉장히 강도 높은 수준 높은 비판 해대는 이후에는 친민주인사들이 결국에는 이 비례대표에 많이 차지할 거고 시뮬레이션에 따라서는 정의당이 오히려 여기 참여하는 게 의석수가 더 단독을 하는 것보다 높다는 조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것 정의당에서는 또 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연동인 비례대표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의당이 여기 또 합류를 하게 되면 어쨌든 또 외부에서는 아니면 공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야합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그러면 하는 거냐 물론 논리로 따지면 통합당이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쭉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만약에 정의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순위 정하는 문제 때문에 순번 정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보면 갈등을 오히려 정의당이 없는 상황에서 적을 가능성은 그렇죠 당연하죠 만약에 정의당이 들어왔으면요 이제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권이나 지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더 열쇠에 놓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을 데려온 명분은 엄청나게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리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명분과 신리를 모두 다 챙길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의당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본인들이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비례 정당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명분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또 정의당은 표를 조금 잃더라도 예컨대 명분을 지켜서 정의당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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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